네 안녕하십니까 안태육장입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청주청원구 경선을 하고 있는 신용한 예비후보님 모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제 15호 신용한입니다. 영입인제 15호 아주 강조하시는군요. 자 본격적인 말씀을 앞서서 저희가 밀고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흑살림 마켓 투유 친환경 농산분들이에요. 이게 다 청원구에 있는 거 아시죠? 오창에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은 사실 사서 먹지는 못해봤는데 주변에서 사서 드신 분들 평이 정말 좋더라고요. 네 거기 오창에 또 오창맘들 많이 계시니까 이거 일주일에 한 박스씩 집에서 배송해 드시면 가족 건강에도 좋고 친환경 농업 발전에도 기여를 하시게 됐습니다. 네 지역 농산물 특히 청원구에 있는 농산물 홍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저 시청자 운영위원장이나 백운위장님. 알겠습니다. 자 그 갑자기 3월 1일에 경선자가 됐고 우리 3월 6일이니까 이거 벙개꿀에 콩 구워 먹던 3월 8일과 9일 100% 여론조사 경선을 한다면서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3월 1일 날 이재명 대표 모시고 저희 영입인제들이 백범 김구 선생 묘역을 참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뉴스를 본 분들이 전화가 와서 갑자기 제가 청원구 경선 후보가 됐다. 그래서 행사를 마치자마자 정신없이 저는 청주로 달려와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3월 1, 2, 3이 연휴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4, 5, 6, 7, 4일 있고 그 다음에 8, 9에 이제 경선을 합니다. 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사실상 4일. 그래서 저는 4일의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공중전과 지상전이 있지 않습니까? 지상전은 이제 아침저녁으로 인사드리고 길거리에서도 드리고 사실은 연휴다 보니까 제가 예비후보 등록을 월요일에 서야 하게 됐어요. 후원의 사무실도 그래서 화요일에야 해서 지금 플랜카드를 이제 막 걸고 이런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공중전에서 얼마든지 저희가 온라인 SNS도 제가 하루 종일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8년에 충북도지사 맨땅에 헤딩할 때 3번으로 나와서 그 당이 3%를 언니만이 할 때 청원구에서 약 11% 가까이 얻었습니다. 청원구에서? 청원구에서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은 그 잔상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전화를 드리면. 그리고 각종 데이터상에는 네이버 트렌드라든지 구글 트렌드 누구든지 지금 이 시간에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서 신용왕과 송재봉 예비후보 두 분을 집어넣어 보면 몇 배 차이 나는지 금방 아마 지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거 보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후원의 사무실 등을 열었다고 하셨는데 어제 이재명 당대표가 후원회장이 됐다면서요? 그래서 당대표도 후원회장이라나 그랬는데 오늘도 또 좋은 소식,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까? 네네 어제 이제 이재명 당대표께서 신용왕의 후원회장을 맡아주셨습니다. 저는 후원회장을 영입인제에 대해서 맡아주시기로 해서 모든 행정처리를 다 끝내 놓은 상태에서 후원회 설립을 하고 발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경쟁하는 송재봉 후보 측에서 저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그걸 보고 마음이 아팠고 그런데 잠시 후에 또 SNS 단톡방을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보내준 거를 보니까 거기에 이제 저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 네거티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당내 경선을 하면서 이런 네거티브가 있어서 되겠는가? 라고 저 생각을 많이 했고 제가 요로를 통해서 그렇다면 후원회장을 저를 맡아서 이미 저는 행정절차를 다 끝냈잖아요. 사업자 등록증까지 다 받은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과연 뭐 제 후원회장 한 걸 물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송재봉 예비후보도 후원회장을 같이 맡아주시면 뭐 큰 불만이 없지 않겠나 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요를 통해서 대표께도 직접 말씀을 건의를 드렸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아마 오늘 송재봉 예비후보도 이재명 대표께서 후원회장을 맡아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당대표가 후원회장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경선자 두 명을 똑같이 후원회장 하는 것도 굉장히 드문 일인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걸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신용안에 대해서 맡아주시다 보니까 그게 또 크게 뉴스에 해자되고 당원분들께서 이제 크게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경직이 되셨던 것 같아요. 긴장이 되셔서 그랬는지 네거티브까지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고 저는 절대로 그런 네거티브 하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요를 통해서 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용안 후보님 말씀하시는 배경에 나오는 그 팻말 있잖아요. 그건 저희가 준비한 게 아니고 영입인 15께서 제가 직접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붙여드렸습니다. 다른 분들도 혹시 오실 때 공범을 같이 갖고 오시면 여기 되는대로 다 붙여드릴 테니까 아주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송재봉 예비 후보께서 며칠 전에 저희랑 인터뷰 했잖아요. 그때 거기서 신용안 후보께서 마치 공천 쇼핑하듯이 서원구로 갔다가 홍덕구로 갔다가 결국 좋은 거 왔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입장이 어떠세요? 역시나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방송을 통한 네거티브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공천 쇼핑이라고 하면 제가 어떤 쇼핑 장소를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제가 쇼핑을 했다고 하면 다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고 싶다라는 영입 당시에 어떤 면담을 할 때 그 말씀만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27분의 영입인제가 있습니다. 신용안이 15호 우리 충북 출신 중에 청주 출신 중에 유일한 영입인제죠. 그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고 싶다는 기본 뜻만 있었던 상태에서 모든 영입인제는 당의 방침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인터뷰 안 합니다. 중앙당에서 하지 말라고 기본적인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뷰나 제 개별 입장을 단 한 번도 밝힌 적도 없고 밝힐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당에서 아마 여러 가지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 군데를 했다고 해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앙당에 하도 이런 불만들이 많이 나오길래 중앙당에 여쭤봤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이런 저기가 돼서 사람이 여러 군데에서 어떤 비판을 받게 하느냐 이런 것도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저한테 미리 얘기를 하고 한다든지 허락을 받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주어진 것은 2월 29일까지 제가 이제 경제특강이나 취업 창업에 대한 토크 콘서트 이런 것들을 평소에도 워낙 많이 했잖아요. 방송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저는 그 분야의 토크 콘서트 영입인자들과 함께 토크 콘서트를 2월 29일까지 엊그제까지 그것만 이제 저는 저에게 주어진 책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지역에서는 한 2주 동안 온통 여기도 저기도 신용환 욕이든 칭찬이든 신용환이라고 누가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물론 그에 따라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유감을 표현 드리고요. 또 풍찬 노숙하면서 그 찬 바람 맞으면서 함께 했던 변재일 의원님 그리고 예비 후보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높은 뜻들 지역발전을 위한 귀한 뜻들 제가 잘 받들어 모시고 또 배울 건 배우면서 앞으로 더 발전시켜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함께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용환 후보께서 그러면 민주당의 청주 청원구 후보가 되어야 하는 이유 이거 설명을 해주셔야겠어요. 지금까지는 설명할 시간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없었습니다. 제가 출마 선언을 했지만 그 배경을 자세히 설명드릴 그런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어제서야 예비 후보 등록을 끝내고 월요일 끝내고 화요일 어제 이제 출마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선 정답은 본선 경쟁력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주 청원의 지역적 특징, 특색에 답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원구 하면 산업단지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우리 청주 내에서도 대표적으로 젊은 지역입니다. 젊은 도심 지역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비춰도 상당히 젊은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창이라든지 율량동 이렇게 보면 37.2세, 세종시에 버금갈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지역입니다. 세종시가 전국에 가장 젊은 도시인데요. 그에 버금갈 정도로 젊은 지역이고 출산율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그리고 청원구 자체가 평균 연령이 41.9세, 청주 평균보다 약 1.5세 가까이 낮습니다. 실제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역동적으로 경제, 일자리, 취업, 창업 이런 어떤 민생경제 이 부분에서 이제 아주 직접적인 화두죠. 그리고 이제 그에 또 더해서 복지라든지 쓰레기 소각장 기타해서 이제 환경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곁들여져 있는 도시인데 우선 가장 첫 번째로 민생경제 일자리에 최적화된 그건 단순히 구호나 말이 아니잖아요. 살아온 어떤 사람의 이력, 프로필을 가지고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민간 대기업에서 계열사 사장, 해장실 사장, 극동 유아그룹에서 해장실 사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산업 발굴하고 미래 먹거리, 일거리, 일자리 이런 거에 대해서 현장에서 직접 전문가로 뛰었죠. 두 번째는 정부, 청와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 장관급을 영광스럽게 하면서 취업, 창업, 일자리에 대한 청년들의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제가 관여하고 관장하고 54명의 13개 부처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들과 함께 그 일을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서원대학교에서 석자 교수로서 이론 제가 주로 강의하는 게 창업 강의입니다. 취업과 직업, 일자리, 창업 강의였습니다. 실제로 2016년부터 지금 최근까지 지난 학기까지 계속 강의를 해왔습니다. 석자 교수로서 했고 또 계속해서 강의를 그렇게 해왔고요. 또 정부 KTV에서 경제인사이트라고 하는 경제 생방송 앵커를 지난 연말까지 직접 맡아왔습니다. 즉 이론과 현장 경험 그리고 정부의 직접 정책 한복판에서 책임자로, 장관급 책임자로서 제가 집행해본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청주 청원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부분이 가장 저를 청원구의 경선 후보로 내보낸 중앙당의 어떤 전략적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그중에서 경제 관련된 경력 이런 게 와닿는데 그러면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요. 오창은 좀 낫습니까? 상대적으로는 다 상대 비교지만 우리 청원구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죠. 주로 오창과 율량동 중심으로 발달을 하고 구도심 지역이라든지 도농복합이잖아요. 농촌지역이라든지는 또 상대적으로 좀 더 어렵고 어제도 제가 편의점에 가서 일하고 있는 분하고 한참 면담을 하는데 저녁 때 한 7시만 돼도 거의 배드타운처럼 움직임이 없다. 심지어 청대 후문 같은 경우도 기존에 중국 유학생들도 많고 했었는데 지금 숫자도 줄었고 움직임도 심리적으로 다운이 되다 보니까 소비성향 자체가 줄은 거죠. 그래서 청원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상당히 어렵다. 거의 피폐해진 수준까지도 가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워진 민생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출발점에 같이 철학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쌍팔년도식 저희가 대학 다니던 그런 시대죠. 쌍팔년도식의 산업시대 물론 산업시대에 맞는 그때는 그 논리가 있었지만 지금 4차 산업혁명 완전히 전세계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잖아요. 그 시대에 맞는 대국민 서비스의 관점에서 모든 일이 시작돼야 경제도 경제인들이 춤을 추고 소상공인들이 춤을 추고 청년들이 취업 창업에 대해서 활발하게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데 쌍팔년도식 산업시대 어떤 통치의 시대 개념으로 뒤에 쭉 오뎅 먹방 세우고 대기업 오너들을 그것도 이런 개념으로 출발하다 보니까 기업인들이 과연 춤출 수 있겠습니까? 주눅들은 표정들 다 보셨잖아요. 먹방하면서 먹방이라는 게 얼마나 즐겁게 엄마 따라서 제가 어렸을 때 장날 오일장에 가서 먹던 이런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마치 어디 어거지로 끌려온 사람들처럼 이런 근본적인 가치 철학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생활 속 세세하게 들어가는 이런 경제는 결코 나아질 수가 없다. 특히나 정부에서 계속해서 민간인들이 민간 경제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수출을 하고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포장을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 우리 청주의 주축이 뭡니까? 2차 전지와 반도체 대표적이잖아요. 그럼 지금 전 세계가 2차 전지와 반도체 전쟁입니다. 미국에서 각종 규제 IRA라고 해서 규제를 하잖아요. 쿼터를 두고 얼마 이상은 자국에 투자하지 않으면 어떤 수출을 못하게 막는다든지 이런 속에 직접적으로 우리 지역에는 LG화학이라든지 SK하이닉스 등등이 직접적 타격을 받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땠습니까? 정부에서는. 정부에서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민간 기업들이 알아서 풀고 지금 그런 상황이죠. 포괄적으로. 그러면서 일방적인 대미 외교로 가다 보니까 대중국에 또 이게 굉장한 어려움이 있잖아요. 지금 SK하이닉스도 지금 중국 공장 같은 경우 그 쿼터에 묶여서 신규 투자를 또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까지 나아가는 거.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 지역의 생산과 소비까지 이어지죠. SK하이닉스가 초과익이 많이 나서 청주시에 지방세를 1800억 이상을 초과익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때 소비가 잘 돌아가죠. 각 상권별로 잘 발달돼서 가죠. 새벽까지 막 퇴근해서 교대한 분들이 불고기 거먹고 많이 했는데 저도 오늘 거리 인사하고 보니까 없습니다. 그때보다 훨씬 더 죽었죠. 아 그렇군요. 뭔가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 같이 철학 출발점을 바꾸지 않으면 경제는 어렵다. 그래서 지금 파란색 옷 입다가 빨간색 옷 입다가 파란색 옷 입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란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런 정책이나 비전 이런 거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우선 빨간색에서 파란색 좋습니다. 우리 충북지사님 김영환 도지사님 무슨 색에서 무슨 색 가셨습니까? 그분은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갔나요? 파란색에서 민트색에서 빨간색 같죠. 신용환 어땠습니까? 빨간색에서 민트색에서 파란색 같죠.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최소한 김영환 충북도지사님이 있는 한 철색이 통하지 않는다. 그거는 제가 이제 농담이고요. 실제 신용환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치 철학. 제가 왜 국민의힘에서 쫓겨나지 바른미래당 갔습니까? 탄핵을 당하고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뭐가 부끄러웠냐? 탄핵이 옳다 그러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일을 했고 과연 무엇 때문에 탄핵에 이르는 지경이 됐는가? 이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죠. 백서도 내고. 백서 내자고 부르짖었습니다. 다 욕했습니다. 니까짓게 뭔데? 그래서 제가 나섰습니다. 그 나물에 그 밥? 제발. 그때는 유난히 빨갱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빨갱이 얘기 그만하고 젊은이들 취업 창업, 인턴 알바하는 거, 소상공인분들 장사하는 거, 사업하는 거 생활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면전에서 그 말 했다가 거의 미친놈이 됐죠. 그 바람에 이제 제가 바른미래당의 인재형의 미로로 충북도지사 후보가 됐습니다. 어떻게 가다 보니까 인재형 민주당에도 됐지만 이미 그 당시에 바른미래당의 인재형의 미로로 가게 됐었죠. 그럼 뒤집어서 철새라고 한다면 철새는 추운 곳에서 따뜻한 곳을 찾아 날아가잖아요. 계절마다. 거꾸로 저는 어떻게 살다 보니 다 계속해서 추운 곳으로 점점점 가고 있습니다. 지금 따뜻한 곳 분명히 여당이죠. 계속해서 야당으로 오게 됐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제가 지역민들께, 청원 국민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과연 신용안보다 더 강하게 정확하게 콕콕 집어서 예를 들어 김용안 도지사님의 실책 이런 것들을 지적한 분들이 민주당에 과연 몇 분이 어느 분이 계시느냐 또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신용안이 쓴 칼럼 한번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세요. 신용안하고 칼럼 쳐보시면 제가 어떤 칼럼으로 어떤 바늘로 콕콕 찔러 왔는지 이런 것들을 봐주신다면 합리적 개혁주의자로서 살아왔던 신용안의 그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물론 거슬러 가면 대학 시절에 연세대학교에서 가장 강한 소위 말해서 운동권 서클, 지금 동아리라고 그러죠. 출신입니다. 그래서 군도 저는 최전방 DMZ 30개월 군 생활을 했습니다. 등등의 그런 과거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참 시끄러웠던 김경률 굉장히 운동권에 있다가 국민의힘에 갔죠. 같은 서클 동기로서 같이 한참 했습니다. 우리 청주주역에서 유명한 우리 김종대 형 같은 다 그래서 편하게 알고 지내는 그런 멤버들이었죠. 굳이 그런 이력이나 살아온 길을 말하지 않더라도 저 신용안 자체의 정체성에 대해서 봐주신다면 그런 부분은 좀 없을 것 같고요. 다시 이제 그게 서론이 길어졌는데요. 그 뒷부분 뭐였죠? 김종렬 정부의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짧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까 가치철학의 부재다. 그러다 보니까 뭐만 남습니까? 임기응변, 졸속, 땜빵이 남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저한테 원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정책실무총책임자를 했기 때문에 원죄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 병사 월급 200만 원. 갑자기 아침 5시 반에 전화받았습니다. 올려라. 그러면 제가 하늘이 무너져 내립니다. 아니 병사 월급 200만 원이면 선거 캠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대선 때. 갑자기 이제 1월 한 7일쯤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예산이 얼마가 들지가 우선 저는 첫 번째 이제. 그래서 빨리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십니다. 당시에 이제 저희 캠프에서 예산을 담당 그런 쪽을 이제 주로 전문적으로 하셨는데 빨리 이것 좀 체크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 당시 병사 월급이 2조 정도 되는데 만약에 200만 원으로 하려면 5조 2천억이 더 들어서 7조 2천억이 된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5조 2천억.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약 30조 정도 됐는데 5조 2천억을 그러면 뺄려면 월급으로 뺄려면 갑자기 예산이 막 불 수는 없잖아요. 하늘에 떨어지진 않잖아요. 그럼 어디서 5조 2천억을 뺄 거냐. 자 최신 무기 개발하는 거. 전투기 구입하는 거. 최신 탱크 미사일 같은 거 구입하는 걸 줄이는 거. 뭐 이런 거죠. 황당한 거죠. 거기에다가 그러면 병장이 200인 건지. 그러니까 평균 200인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언제부터 한다는 거지. 그 다음 하사, 중사, 상사는 어떻게 해요. 하사, 중사, 상사의 초임이요. 그 당시에 다 200만 원 밑. 저 하사의 초임이 200만 원 밑에고요. 그 다음에 9989 공무원은 어떻게 해요. 맞아요. 그 당시에 200만 원 밑에인데 초임이. 자 이런 것까지 해서 일단 저는 전략회의 들어가면서 내가 전략회의 들어갔다 와서 다 그 당시 육군 참모총장님 출신, 또 지금 경호처장님 출신 등등 다 해서 지금 경호처장님 등등 다 해서 모여서 우리 회의를 한 다음에 발표를 하자고 회의를 들어갔는데 딱 발표가 난 거예요. 아니 우리가 같이 이거 회의하고 승인을 안 했는데 어떻게 났느냐. 그냥 당시에 후보님께서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 그러면서 이제 표를 얻었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어그로를 끌은 거죠. 소위 말해서 관심을 받은 거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건 지켜지지 못했죠. 2025년에 병장 월급을 205만 원으로 한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말이 나옵니까? 그러려면 모병제 하지.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이런 식으로 펼쳐지는 게 거의 매일 있었다. 그런 원제를 제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스스로 풀어보겠다라는 각오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지자도 말씀하시는데 그냥 있으면 한 자리 할 텐데 왜 나왔냐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2022년 4월 달에 3월 9일 날 대선이 나고 대선이 확정이 되고 당선이 되시고 이제 인수위가 됐죠. 인수위에서 경제 1분과니까 굉장히 좋은 자리고 특히나 제가 이제 정책 실무를 총책임자를 해봤고 그다음에 전략팀에도 차출이 돼 있었고 또 TV토론을 하는데 저랑 지금 홍보수석을 했던 김은혜 홍보수석 등등이 이제 그 백업을 담당하는 그런 책임 라인들에서 다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맞습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만약에 그냥 가만히 있고 일했다. 조용히 했다. 저 빼놓고요. 그때 전략팀에 일했던 사람 저 빼놓고 모두가 소석이나 비서관이나 장관이나 차관이라를 다 하고 지금 총선에 출만도 많고 그렇습니다. 현직에 계신 분도 많고. 그런데 저는 그때 그 일을 하면서 너무나 양심의 가책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는 다른 분들한테 제가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트라우마를. 그건 저 혼자 겪었던 일이니까. 너무나 많은 걱정이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집권에 가다 보면 금방 미천이 드러나겠구나. 준비가 저는 덜 됐다고 봤습니다. 국가 경영에 대한 준비가 덜 됐다. 굉장히 제가 걱정을 했고 사실은 그렇게 가다 보면 대한민국이 불행해질 수 있고 국민이 불행해질 수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걱정했던 그 속도보다 그 기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대한민국의 국격도 무너지고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동적인 에너지도 무너졌습니다. 그거는 물론 비단 대통령 한 분만의 잘못이나 책임은 당연히 아니죠. 같이 집권을 한 세력들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래서 저는 2022년 4월에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누가 농담하더라고요. 인수위를 사퇴한 첫 번째 사람이라고 인수위도 그만뒀고 네. 다 그만뒀고 당도 저는 탈당하고 그 뒤에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경제 그래서 그 뒤에 저는 아마 출근 시간에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저를 접했을 겁니다. KBS에서 신용한의 경제투데이 8시 반 출근 시간에 KBS 1라디오 MBC 11시 반에 신용한의 한입경제 그리고 TVN 교통방송 8시 반에 신용한의 똑똑한 경제보고서 그때 듣던 그 목소리 그 신용한이 바로 이 신용한입니다. 그렇게 경제방송만 주로 해왔고 지난 3년 동안 제가 지역에서 한 경제방송만 350회가 넘습니다. 그리고 KTV의 경제인사이트라는 생방송 앵커로 지난 연말까지 그렇게 맡아서 해오다 보니 완전히 정치를 만 2년 동안 떠나 있었습니다. 제가 정치를 안 하려고 떠나니까 다시 어떤 그런 유인이 그런 동기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더불어민주당에서는 586으로 대별되던 어떤 민주화 세력들 민주화의 어떤 논리 한 시대를 잘 이끌어오고 대한민국의 민주화 위에서 기여했죠. 근데 그 다음 아젠다 그 다음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뭐냐에서 이제 민생경제, 일자리, 취업, 창업 이런 쪽으로 이제 바꿔나가는데 신용한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많은 분들이 경제인들이 추천을 해주셨다고 하고 저한테 제안이 와서 아무에게도 제가 상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만 상의하고 일주일 정도 고민하고 그렇게 확답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야. 그 인연을 제가 내다보고 계획을 했다 그러면 저는 아마 신인 것 같습니다. 자연은 우리의 최선의 친구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먹을 걸 제공하고 우리를 치유합니다. 우리는 흑살림 마켓 투유입니다. 마켓 투유는 자연을 존중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추구합니다. 마켓 투유가 친환경 농산물로 구성된 흑살림 생활구러미를 매주 보내드립니다. 귀한 자녀에게 친환경 식탁을 선물하세요. 흑살림 마켓 투유 아주 열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포근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청원구에 나오셨다고 하니까 처음부터 다시 묻는 사람이 많아요. 고향이 어디냐 학교는 어디 나왔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청원구가 고향이에요? 제가 청원군이 고향이죠. 청원군이 청원구 홈페이지를 보시면 청원군을 이어받아서 청원구다 이 설명이 있어요. 나무 익혜도 있고 다 있습니다. 충북 청원군 출신이고 청주고등학교를 나왔죠. 청주토백이 초중고를 다 여기서 나왔죠. 이 사진이 이제 아마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선배님들 어르신들께서는 이 장소를 잘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이 그림을 잘 화면을 잘 보시면 이 황소의 휘장 챔피언 황소 아버지가 키우시던 대한민국에서 유전자 그때는 변이 변종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때 이제 유전자 어떤 그런 걸 따로 건드리지 않고 순수 축산으로 해서 대한민국 최초로 1톤 그러니까 1000km가 넘어간 황소입니다. 그 아버님이 있습니까? 돌아가신 아버님 이제 며칠 있다가 20주기 되시는데요. 그때 그 황소고 이 황소가 충북 여기 보시면 청원군이라고 써 있잖아요. 청원군 가총 그래서 챔피언을 먹고 그 해 전국대회에 나가서 전국챔피언을 또 먹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당시에 저희가 기억나는 게 벌써 이제 이게 한 30여 년 전이잖아요. 1등을 챔피언을 먹으면 국립종축원이라고 있습니다. 치바지를 하는 국가에 이렇게 개발하고 하는 데서 그 당시에 2000만 원에 이걸 사갔어요. 그래서 저희 5남매가 다 그렇게 시골에 어렵게 컸는데 대학, 대학원까지를 다 가르쳐 주셨어요. 원래 부자는 아니셨고? 아버지가 제 중1 때 쓰러지셔서 저는 청주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여행을 가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아예 집에 말씀도 안 드렸습니다. 말씀드려봐야 스트레스고 그 다음에 이 장소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까치네 옛날 우시장이 있었잖아요. 어르신들 보시면 옛날 추억 대성중학교 있는 그쪽에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청원구와 청원군 그 인연으로 또 오늘날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경선에서 이겨서 후보가 되면 또 본선을 해야 됩니다. 본선에서 국회의원이 되면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어요? 네. 저는 이제 청원구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환경오염 이런 것들로도 많이 시달리잖아요. 민생경제 일자리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 지금 쓰레기 소각장이 한때는 뭐 20% 가까이 전국에 태우는 양에 지금은 17% 정도 되는데 너무나 많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실시간으로 감시 시스템들이 있는데 거꾸로 이제 환경특구를 지정을 해서 거꾸로 이제 밀집지역 몇 퍼센트 이상이 농도가 뭉쳐져 있는 곳들을 밀집지역으로 특구를 지정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 입법 이런 걸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진국에서 꽤 하고 있는 입법들이니까 우리가 이제 뭐 몇 번의 기회를 주고 행정소송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규제할 건 규제하고 풀어줄 건 또 풀어준다. 그런데 뭐 더 풀어줄 건 별로 지금 쓰레기 소각 관련해서는 이제 더 이상 뭐 풀 적인은 없지만 최소한 더 이상 지역주민들이 특히나 기억하시지만 몇 년 전에 환경 불황에선 인과관계 입증을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직접적 인과관계는 없다. 특히 바람물진 카드미움 이런 거가 직접 논이나 이런 데 다 채취했는데 직접적 인과관계 없다.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발표를 해버리잖아요. 직접적 인과관계는 없는데 계속 불행한 일은 지역주민들한테 생긴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청주공항 주변에 소음 및 보존에 대한 부분들을 확대를 하는 거죠. 뭐냐면 지금 이제 기존의 소송을 통해서 이제 보조금 같은 걸 받습니다. 그런데 청주공항 한국공항공사에서도 인접 지역민들에게 일종의 보조금도 주고 여러 가지 환경개선 사업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직접적으로 주는 보조금 범위도 넓히고 그 다음에 집에 소음이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중창 같은 거 있잖아요. 시골주택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것들도 미흡한 데도 많잖아요. 이런 것들도 직접 개선하게 하는 세밀한 경제일자리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제 전공 분야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우선은 당장 현안으로 복지,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법하고 경제일자리에 대해서는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ESS라든지 UAM 일종의 도심형 드론이라고 보면 되겠죠. 큰 이런 것들을 당연히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미 논의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면에서 나서서 힘쓰겠습니다. 제가 이걸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극동 유학으로 회장실 사장을 하면서 11년 동안 우리나라 대기업 오너 CEO들의 합동 모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합동 모임에 11년 동안 제가 임원을 했습니다. 그중에 영어로 멤버십 채어라고 부르지만 한국말로 하면 총무죠. 총무. 그래서 웬만한 대기업 오너분들과 편안하게 그래도 형동생하고 지내오고 그런 인연이기 때문에 갑자기 맺어져서 비즈니스로 제가 무슨 시장이 되고 도시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뭐 이래서 맺는 인연이 아니고 오랫동안 기업 현장에서 맺어온 인연으로서 또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들을 유치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열별을 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청원구민하고 지지자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청주 청원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제 15호 전 서원대 석자교수 신용환입니다. 많은 열정과 노력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함께해 주신 변재일 의원님 또 많은 예비 후보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그 뜻 잘 이어받아서 또 더 발전시켜서 함께 제가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도시 명품 지역구 청주 청원을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오는 3월 8일과 9일 금토 아마 여론조사 전화를 받게 되실 겁니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후원회장을 왜 신용환을 해 주셨겠습니까? 물론 뒤에 이제 송재봉 후보도 해 주시게 됐지만 왜 그걸 먼저 해 주셨겠습니까? 분명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신용환 우리 존경하는 청원구민 여러분 모시고 획기적으로 먹거리, 일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복지 환경에 대해서 최고의 명품 청원구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저 선거운동 하는 줄 알았어요.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붙잡고 싶어도 또 시간을 쪼개서 쓰시는 분이라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